1, 2, 3, 2, 3 어, 음악 들으면서. 네... 이미 어두워졌네요. 다시 왕복 2차로도로 앞차는 피해갔어요. 이 앞차는 피해가네요. 앞차랑 나랑 차이점이 있는데요. 뭘까요? 앞차는 피해갔어요. 나는... 이때! 이 차이 불빛. 앞차 갈 때는 이 차가 좀 멀리 있었어요, 맞은편에. 그런데 나는 저 불빛 때문에... 오... 늦었어요. 차가 이렇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농업용 트랙터. 와... 농업용 트랙터에 차가... 그냥 박살 났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와서 보고는 블박차를 가해 차량이래요. 보험사도 똑같이 왜 서 있는 트랙터를 들이받았냐예요. 그리고 상대는 보험이 없어요. 농업용 트랙터이기 때문에 보험이 없어요. 우리 보험사에서 트랙터가 20! 내가 80이라고 합니다. 어... 과연 제가 가해 차량인가요? 이렇게 박살 났는데요. 마주오는 레카. 레카라이트 불빛에 저와 동승자 모두 다 순간적으로 시야가 잘 안 보였어요. 트랙터를 발견했을 때는 내가 피할 수도 없었어요. 앞의 차는 중간에서 넘어선 게 갔는데 나는 앞에 레카 차의 불빛 그리고 피할 수도 없었고 트랙터 아무런 불이 켜지 않고 무슨 반사 테이프 그런 것도 없었어요. 여기 가로등이 없어요.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도로입니다. 깜깜한 도로예요. 아이고, 이제 겨우 2만km 탄 차인데요. 폐차하게 된다면 그냥 아이고, 폐차를 마음 편하게 폐차하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득을 보려고 제보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잘못인지. 과연 제가 80%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트랙터 왜 박어. 왜? 멀쩡히 서 있는 트랙터를 왜 박어. 트랙터가 안쪽까지 들어와 있어요. 안쪽까지 이만큼. 보세요. 이 차 있죠? 이 차만 없으면 내가 옆으로 빗겨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차 때문에 빗기지 않고 이만큼이나. 이게 얼마인가요? 거진 한 1m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이 차선 이거, 이거. 이게 스마트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흰색이요, 흰색 선. 흰색 선이 이거랑 같아요, 이거. 이거, 이거. 넓어요, 저거 하나요? 15cm예요, 15cm. 저게 15cm니까 15cm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1m는 안 되도 한 70cm 이상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냥... 바가지는 어떻게 됐나요? 아, 이게 바가지네요, 이게. 이게 트랙터 앞에 이거예요, 이거, 이거. 바가지 부분. 과연 몇 대 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라면 피할 수 있을까요? 80% 적당하다. 트랙터 잘못이 30, 40% 된다. 50 대 50이다. 트랙터가 오히려 더 잘못했다. 트랙터 100%다. 투표! 시작! 예, 이건 날벼락이죠. 트랙터 100%라는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46%. 그리고 트랙터 60, 70%가 33%. 합치면 얼마예요? 79%. 50 대 50이 3%. 트랙터 잘못 30, 40이라는 의견이 12%. 적당하다, 80 대 20. 6%. 이런 건 판사님들이 밤에 시골길 다니시다가 사고를 당할 뻔해 보셔야 돼요. 사고 당하지 마시고요. 안 보입니다. 마침 맞은편의 라이트 불빛 때문에 안 보이죠. 다만 블박차도 밤길이고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속도를 줄여서. 제한속도보다 좀 줄여서. 그리고 맞은편의 차가 오면 그 차의 불빛 때문에 순간적으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때 좀 딱 지나갈 때까지, 내 시야가 확보될 때까지 속도를 조금 줄였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저는 트랙터 60, 70% 의견입니다. 법원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50 대 50 나올까요? 블박차 잘못도 크게. 블박차가 더 잘못됐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죠? 너무 억울합니다. 법원에서 트랙터 잘못 30, 40% 이렇게 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저는 트랙터 60, 70%가 옳다는 의견입니다. 저기 저렇게 흉기를 저기다 놔두면 되겠어요? 이런 건 소정해야 돼요. 이런 건 우리 보험사에... 그런데 우리 보험사가 의지가 없어요. 우리 보험사는 박은 차가 80%죠. 그래서 우리 보험사는 의지가 없습니다. 나 다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저 트랙터 주인을 상대로 소정해 보세요. 그래야 올바르게 된 과실 비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트랙터가. 다음에 아무런... 저 색깔이요, 이거. 안 보여요, 이게 시커멓게 가서. 흑색깔, 녹슬은 색깔. 녹슬은 트랙터를 볼 수 있을까요? 안 보입니다.